안녕하세요 논리채노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전시가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해석하는지 특히 한자랑 고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아주 쉽게 빠르게 해석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규언가를 가지고 해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를 해석할 때 일단은 보기 부분에서 해석의 기준을 잡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보기는 분명히 뭐였습니까? 현대여였고 여기서 일단은 이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하고 제가 분명히 한자랑 고어를 과감히 무시하면서 해석을 해 보일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규언가를 선택한 것은 규언가의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한자를 우리가 모르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수능이라는 건 절대 한자어나 고어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원에서 고전 문학을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한문학 쪽을 전공을 했죠. 박지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자어나 고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 수능이라는 것의 본질은 한자어나 고어가 갖고 있는 기준상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한글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여지 현대여 현대여 최소한의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한자나 고어들을 유추하면서 이 유추라는 건 논리적으로 유추하는지 그렇게 해석을 빠르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또 올리면 많은 친구들이 에이 한자고어 모르고도 말이 안 돼 라고 하는데 한자나 고어 분명히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나 제 수업의 특징은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한자가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고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을 몰랐을 때 대처하는 것이고 수능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한자고어 고어는 묻지 않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고어 고어를 묻지 않겠다고 제시문 밑에 바로 주석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규언가라는 거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빨간펜 밑줄 치고 형광펜 칠해가면서 열심히 정리했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최인호는 저렇게 강의하는구나 왜 저것이 수능에서 원하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어떤 고전시가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거죠. 최인호의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작품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해석의 힘을 주는 것이 있지 열심히 받아줬고 이걸 정리해 암기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눈이 말씀드리지만 고전시가 요즘 추세가 각각의 개별적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상징성, 문맥성, 시간, 공간, 주체, 객체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공부하는 방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뜻뿌리를 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귀연가라는 작품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자세히 영상을 보시면서 해석의 힘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하나로 가나를 다 말해줬잖아. 그럼 얘네들은 공통으로 묶였나 봐. 뭐로 묶였네 지금. 이별로 묶였네. 놀리잖아. 그럼 똑같이 큰 범위로 묶이더라도 차이는 있겠지. 비교. 그럼 이거 잘 읽어봐. 이 옆에다가 구조 제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가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 그럼 공통범주가 이별이고 대처하는 방법이 공통범주인 거야. 이별을 어떻게 대처하는데. 그럼 차이가 이거란 말이야. 차이가. 공통은 이거고. 정리하는 방법. 이게 정리 반드시 해야 돼. 정리해야지 똑똑해진다고. 머리 구조가 된다고. 내가 자꾸 논리화 된다고. 밑줄 치는 게 구구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공통범주니까 뭐가 다를까. 내 머릿속에는 다른 방법만 찾아서.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얜 외부와 단절된 채. 당연히 쓸쓸하겠지.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이별이니까. 자신의 슬픔을 하나 더.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지금 잘 안 되지만 습관을 들여야 돼. 무조건 XY 치고 보길 기준으로 앞뒤 나가로 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걸 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떤 얼굴. 연목 가정된 얼굴 보니. 어느님이 날 괴소냐. 소냐는 뭐니. 표현 방식. 서리법. 날 괘지 않을 거다. 그럼 괴다를 추론해 봐. 뭐니. 굿. 잘하네. 누가 날 사랑하게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안티에이징이 안 된 내 얼굴. 누가 이런 얘기잖아. 주제는 안티에이징 하자. 뭐 이건가.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지? 그건 그냥 아지. 해석하는 논리. 그다음에 이제 중략 이후부터니까 뭐겠어요. 이별의 슬픔이고 주변으로 확장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를 물었지.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워졌는 거. 이건 뭐 한자 없네. 이건 모른다고 치고.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쥐었는 거.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니? 그건 똑같이. 논리 잘하네. 시간이 흘렀다 하지. 시간이 흘렀다. 매아 1년에 한 번 피겠지. 여러 번 피웠네. 어떤 시간이 흐른 거니? 그렇지. 그렇지. 님과 이별한 날이 여러 태가 됐네. 하 이거잖아. 그럼 옥창은 뭐니? 나 한자 뜬 묻는 거 아니지? 옥창이 뭐야? 그거 내가 있는 곳이라고 답해야지. 내가 있는 곳, 님이 없는 곳. 화자의 위치지. 어디 어디에. 내가 지금 휘고지는 매화를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있는 곳이지. 님이 없는 곳이지. 슬픔의 공간이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니까. 기억하고 이 공간. 요즘 공간, 시간 이런 거 묻잖아. 슬픔의 공간. 님이 없는 곳. 그렇지. 쓸쓸한 곳. 정확히 해석해 볼까? 옥구슬로 커튼이 만들어진 창문이 있는 방.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만든 거예요. 커튼을. 여자들 방이야. 그럼 묻겠니? 1번 여자의 방. 2번 남자의 방. 3번 누구 방 있나? 그럼 동물의 방. 무슨 방 문. 안 물어, 안 물어. 너무 재밌지? 네 생각이고 재미없어. 빨리 해. 알았어. 난 너무 재밌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논리. 잘 봐. 이자리 씨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겨울밤 차고 찰때. 이런 거 중요해. 겨울밤이 왜 차지? 1번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2번 님이 없어서. 몇 번? 이 정도 실력이면 엄청난 실력이야. 이 정도면. 보통 생각은 보일러 장작 안 떼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님이 없어서. 문학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베리아에 있더라도 님과 함께 있으면 시베리아 얼음이 녹아요.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그치? 그런데 님이 없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님이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겨울이라는 이 시간은 지금 마이너스야. 나한테. 고독을 더 심화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까지 내려요? 지금 눈까지 내려. 그러면 역시 내 고독을 더 심화시켜주는 거야. 지금. 어우 슬픈데 더 슬프게 만드네. 더 춥게 만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논리구조가 똑같잖아 봐. 여름이야. 여름. 여름날 길고 길어. 어우 덥고 짜증나고 에어컨도 없는데. 여름이 왜 길게 느껴져? 님이 없어서야.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님과 사랑하면. 어우 둘이 같이 붙어있는데. 사랑하는데. 10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중요해. 여름날 길고 긴데. 굳은 비까지 내려. 그럼 얘도 또 뭐야. 내 슬픔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아는 단어들이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네. 논리구조상. 아까 얘기했듯이. 삼촌하류. 몰라. 그럼 논리상 봄 아니면 가을이야. 그럼 때려 맞춰. 봄 정도는. 이렇게. 봄의 호시절에 이 자연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꽃이나 버드나무가 호시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시절이잖아. 그게 봄이잖아. 꽃피는 좋은 시절에. 이런 경물이 여기에 있는 비, 여기는 눈, 여기는 꽃과 버드나무 같은 이런 자연물들은 너무나 시름이 없이 아름답게 피어있구나. 나는 뭐한데? 나는 시름인데 님이 없어서. 그래서 내 슬픔을 더 심화시키는 거잖아. 이런 걸 묻겠지. 한자 하지 말라고. 앞에 두 개 모르겠는데요. 봄이나 가을 나올 거야. 근데 얘가 아는 단어 이거밖에 없는데요. 시름 없다. 그럼 얘네들이 시름 없는 거면 나는 아니네. 나는 지금 시름이 있어야 되는데 닌가 이별인데. 그럼 나랑 뭔지 몰라도 얘네 대비되는 애들이네. 시험 문제에 대비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묻는 거라고. 삼촌, 아류, 코시절이 아니야. 이해됐지? 너무 쉽지? 이건 네 생각이고 자꾸 쉽다고 하지 마. 강요하지 마. 이거 엄청 쉽고 우주에서 제일 쉬어야 되는 건데. 우주에서 고전시가 제일 쉽게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고전시가 없으니까. 이제 논리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나왔어? 가을 나왔네. 근데 여기만 다르네. 가을, 달, 방에 실소리, 상에서 운다는 거 아냐. 아까 얘기했지? 몰라. 칫솔 몰라, 상 몰라. 운다라는 거니까 이 실소리라는 얘기는 나랑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네. 내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네. 감정 이 입이네.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내가 슬프다는 걸 드러내네. 그럼 시험 문제는 사계절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이렇게 드러낸 건 맞잖아. 근데 이게 부각시키는 건지 대비인 건지 동일시인지 이거. 실솔은 귀뚜라미야. 귀뚜라미가 침대에서 울다야.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줄 없이 햄. 스팸 아니야? 스팸? 햄? 햄이 많다. 스팸이 너무 많다. 이 햇자가 헤아리다. 헤아리다의 명사형. 니미음 이렇게 온 거지. 헤아림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명사와 전미사가 되겠지. 어쨌든 속줄 없이 생각만 많다. 그러면 어쨌든 생각 알아두고 어떤 생각? 니미음에 대한 생각이겠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우사. 왜? 님 때문에. 돌이켜 풀어 헤아려 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고? 님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자, 또 봐. 청등을 돌려놓고. 청등이 뭔데요? 몰라. 푸른 등을 돌려놓고. 모르겠어. 넘어가. 녹기금. 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녹기금을 비껴 안아서. 뭔가 안았네, 녹기금을. 병려나 한국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아, 그러면 녹기금을 알겠네. 녹기금이 뭐야, 그러면? 악기라는 그 정도는 알면 되는 거지. 뭔가 타는 악기네. 타는 악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병려나 모르겠는데요? 어, 알 필요 없어. 나도 몰라. 병려나. why? 병려나라는 한 곡적 노래라는 걸 알겠네. 그러면 이런 문제 묻겠지. 이 병려나는 어떤 내용인지? 막 받아 적겠지. 우리는 안 적어도 되는데. 병려나 어떤 노래야?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별의 슬픔, 이별의 발라드지. 이별의 발라드. 왜? 시름을 쫓아서 시름 섞어서 이 안에 탔대잖아. 그럼 이 노래는 이별의 노래지. 무슨 노래야. 이해됐니? 이별 노래 부르지 뭐 다른 거 하겠니? 이건 푸르른 벽에, 물결같은 푸른 벽 위에 연꽃이 떠다니는 그 노래라는. 몰라. 내가 지금 검은 거나 악기금을 검은 거 뜯고 있는데 그 노래가 이별의 발라드를 뜯고 있는 거야. 잘 봐 이제. 소상야유. 모르겠네. 이렇게 한자가 많아요. 일부러 고른 거야. 지금 한자 이런 거야. x, y. 소상야유의 대소리. 대나무에 빗 떨어지는 소리인데 어쨌든 소리야. 소리. 소리만 알겠어. 소리가 섞어서 나는 듯. 어디에서? 논리상. 악기에서 녹기금의. 악기 소리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 노래 소리에서. 그러면 소상야유의 대소리는 어떤 소리겠네. 이별의 슬픔의 소리지. 이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별의 슬픔의 소리. 이렇게 본 거지. 또 뿌리해 볼까? 소상야유. 소상반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지. 지금 이게 전복. 이런 거는 죽은 알겠는데 전복 죽은 알겠는데 소상반죽 무슨 죽이지. 소상반죽. 소상강이라는 게 있어. 중국에. 소상강이 있는데 소상강에서 이제 순응금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두 부인께서 두 부인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강가에서 매일 밤 울었단 말이야. 매일 밤 울었는데 그 강가 주변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대나무. 대나무 잎에 자세히 보면 여기 반점들이 있어요. 그 두 여인의 눈물이 떨어져서 대나무 잎에 반점이 생겼다. 소상강의 대나무 잎에 반점. 그럼 이거 무조건 이별인 거야. 그 소상강의 밤에 떨어지는 눈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까지 왜 알아야 돼? 지금 천연실이 뭐야? 이별. 님 그리워하는 곡. 봤더니 노래한대. 어떤 노래? 이별의 노래. 그럼 이별의 노래. 한자 왜 알아야 되는데? 논리. 차라리 브레이브거스 노래를 하는 게 더 낫지. 논리 논리. 똑같겠지? 화표 천년의 벼락이 나오네. 운이 있는 듯. 그럼 화표 천년의 벼락은 뭘까? 그럼 몰라. 그냥 때려 맞춰. 이별의 슬픔이야. 애교 줘볼까? 무덤이 있어. 이런 거 다 지식이야 쓰레기야. 근데 왜 설명해요? 하도 또 천년을 비판하는 애들이. 쟤는 왜 이렇게 뜻풀을 안 해? 몰라서 안 하는 건가? 20년 이짓 했고. 전공이 이건데. 생각을 해봐. 천년이 왜 뜻풀을 안 할까? 해주는 게 니네 눈을 멀게 하는 거니까. XY로 자꾸 찾게 해야지.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이 아니고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내가 풀 수 있어야지. 한자어가 많고 고어가 많아도. 청와대 글 올려야지. 수능을 수능답게. 고전 시간은 한자어가 많게. 그게 고전이죠. 길게 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가지도 않고 탑 찾는 거야.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 오늘은 해석 연습이니까 해주는 거야. 앞으로도 해줄 거야. 그 대신 복이 가지고 빠르게. 그 대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예를 보여주는 거야. 최인호에 저거 아트풀이 안 하지?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화표 천년의 화표라는 말은 무덤이 있으면 무덤 주변에 이렇게 기둥 세우는 게 있어. 이렇게 돌 크게 이렇게 돌로 깎은 무덤을 지키는. 이게 화표야. 화표 천년이 됐는데 별학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학이 왔어. 이렇게 학이 앉았어. 다이어트에 실패한 학이 이렇게 앉아서 이건 가는데 학이 너무 무겁지. 다이어트에 실패한 학이 왔어. 이 학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데 가족들한테 저는 신선이 되겠습니다. 라고 떠나가서 정말 천년 만에 신선이 됐어. 그 신선인 학이 된 거야. 학이 되어서 자랑을 왔어. 엄마 아빠 나 학 됐어요 드디어. 라고 알려주려고 했더니 천년이 지났어. 그들은 어디에 있어. 묘지에 있어. 무덤에. 와서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신선이 되면 뭐해. 내가 저다 떠나갔는데. 이별의 슬픔. 이런 걸 알아야 될까? 의미 없어. 아까 했던 옥수 타는 수단. 아름다운 손으로 모른다고 된다고 했어. 지금 탄다는 건 연결해. 지금 어디 있어? 악기 탄다. 여기 연결해. 악기를 탄다는 거겠지. 수단 솜씨야. 몰라도 돼. 모르면. 옛날 소리는 있다마는. 악기 타는 그 솜씨는 옛날 그대로인데. 누구? 님 곁에서. 부용장이 적막하니. 부용장 모른다고 했어. 꼬치장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어. 꼬치장. 그런데 꼬치장 정도는 아닌 것은 적막하니까 적막한 장소. 그러면 그 장소는 누가 있는 장소? 적막하니까 하자가 있는 장소. 왜 적막해? 님이 없어서. 됐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해볼게. 뭐라고. 왜 중요하다고 이게? 앞에. 옛 소리는 있다마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건 빠트라고 했고. 옛 소리는 있는데. 뭐가 없지? 없는 건 뭐야. 언제 단 하나. 님이 없네. 그래서 이 내가 타던 옛날의 노래소리. 악기 솜씨. 소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 아. 이 소리를 들어줄 님이 없구나. 그래서 적막하구나. 네 귀에. 님이 귀. 님이 귀에. 이 소리가 들릴 수 있겠느냐. 들릴 수 없다. 들리게 하고 싶다. 님이 곁에 있고 싶다. 님과 교감하고 싶다. 있다. 많은 빠트. 없다. 님이. 그래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님이 없다. 님과 만나고 싶다. 님이 없어 슬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간장이 구곡되어. 구기구비 끊어째라. 이건 뭐라고 하냐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간장 탄다는 뜻이야. 간장이 끊어질 정도다. 애간장 탄다. 왜? 님이 없어서. 그러니 다시 앞으로 와서. 앞에 문제에서. 부용장이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시나. 이 소리를 들어줄 님이 없으니 이 방에는 내가 있는 곳, 적막한 곳, 내가 있는 곳에는 이 가야금 소리, 검은 거 소리를 들어줄 님이 없으니 애간장이 타서 죽겠다. 이거지. 너무 슬프다. 님과 만나고 싶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님을 보고 싶다. 바람에 지는 입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로 나하고 원수졌길래 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지. 나 얘네 때문에 못 자는 거야. 나 누구 때문에 못 자는 거야. 님 그리워. 님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규언과 해석하면, 뜻풀이 하면 규방. 규방은 여자의 방이에요. 원, 원망하는 노래. 누구를? 남편을. 왜? 없었어. 그렇지만 하자는 무슨 맨? 파트. 군면이니까 원망하면 이게 군면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하기를 바라는? 그렇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님이요. 아무리 못난 님일지라도. 이래가지고 군면이 아니라 굿걸. 굿걸. 됐지? 그럼 제목으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